십이 율관을 만들어 본 다음 이 음률에 맞추어 편경을 만들어 싸웁니다. 한 2년 반을 돌 찾느라고 정말 헤매다가 그 돌을 딱 봤을 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맑으면서 아주 깨끗하게 음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온. 이게 돌로 만든 거 아닙니까? 이 돌을 어떻게 찾으셨을까가 제일 궁금하거든요. 이 돌이 기록에만 어느 책에든지 기록에 보면 경기도 수원 화성 남양 서기 다 그렇게만 돼 있지 그 이상이 없어요. 지도도 없고 어느 지점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돌산이라는 데는 다 다녀봤어요. 그런데 전혀 없어요. 그런 돌이.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내가 아깝게 보면 한 번 어떤 체계인가 이렇게 보니까. 중국에는 경이 이제 그 중국 산동성 사슈 지방에서 나온 돌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었다 경을. 중국까지 가셨어요?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. 그 하북성 그 징엘 학원 대하고 저쪽하고 한 두 군데를 다녀도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. 이제 북경으로 갔지 북경민주가 그냥 거기도 없어. 그래가지고 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래 그렇게 해서 삼 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. 삼 년이나요?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이러다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이거 이제 찾을 수도 없고. 이러다가 이제 나도 우리 집안도 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. 왔어요 이제 오다가 내가 이제 오면서. 매장인을 이제 그 선물을 공항에서 공항에서 뭐 하나 사다 드려야 되고 와이프한테 뭐라든지. 사모님한테. 예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눈에 빠뜻 띄는 게 있더라고. 그래서 보니까 건신구라고 해서 그 저 호도알로 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옥으로 만든 것들이 칼라가 열까지도 넘어요. 그런 게 빨딱빨딱한 거 뭐 빨간 것도 파란 거 노란 거 뭐 별로 옥이 많은데 그걸로 다 했는데 딱 그 우리 경석하고 색이 똑같은 걸로 된 게 있더라고. 내가 그걸 이렇게 집어서 보니까 우리 경하고 저기 보니까 색이나 뭐 이런 게 입자가 딱 닿는 거야. 아 이거다 그래서 내가 네박스인가를 샀어요 한 열두 개 샀을 거예요. 얼마나 기쁘셨을까요.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망치로 그냥 꽉 때려가지고 이제 깨서 속에 깨진 부분을 이제 우리 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. 그 입자가 그래서 양 얼마나 그때 그 심정이라는 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가면 한 두각기 다 끊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나타난 그 옥.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걸 들고 내가 얼마나 내가 저기 보기만 해서 아유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. 헌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